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랄까 개념 자체를 달나라에 처박아버린 그런 애 엄마이자 임산부 만삭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는 만삭 임산부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당당하게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주차를 하고 왔는데 집주인이 감히 우리한테 차를 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원지. 맘 단톡방에 있는 꽁충같은 애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방탄하는 거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이 여자. 너무 이해가 안되고 아니 분명 누가 봐도 이 여자의 잘못인데.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이상하게 다들 이 엄마 편을 들어서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글 써봅니다. 참고로 저 여자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주택이 되게 오기종기 많이 모여 있잖아요. 여하튼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주차하면 안되는 거 맞잖아요. 대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임신한 게 무슨 뼈설도 아니고 누군 안 해봤냐? 집주인이 차를 빼라니까 집 배가 불러가지고 밖에 못 나간대요. 특히 피해자인 개인택시 기사 아저씨는 너무 불쌍한 게 개인택시의 경우 아무데나 함부로 주차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뻑이고 죽어도 안 나갑니다. 아니 진짜 못 나가는 거면 예를 들어서 나는 운전면허가 없다 차키가 없다 등등등.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안되니까 나중에 저희 남편 오면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시기사님 너무 불쌍해요. 저도 애 엄마지만 이런 개념 없는 애 엄마들 때문에 꽁충 소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다 다들 이 여자한테 동조하며 편을 들고 있는데 진짜 너무 이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글을 올려요. 참고로 힙합맨 꽁꽁꽁이 바로 문제의 그 여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는 나이가 좀 많은 아저씨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애기 엄마 만삭 임산부고 남편이 그 집에다 주차를 해버리고 딴 데 술 마시러 갔답니다. 어? 누구세요? 저 전화 못 받아요. 아이고 자동차 문도 안 잠그고요. 차 좀 빼주세요. 예? 저희 차 문 열어보셨나요? 저 지금 만삭이라 밖에 못 나가요. 우리 남편은 약속이 있어서 나갈 거야. 예? 그 노크 해보니까 문이 열리고 지금 우리 집 앞에다 세워놨는데 아니 이럴 거면 좀 차를 바짝 붙여가 세우던가. 예?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옆집도 골목에 들어가야 되고 내 차 세우려면은 그 옆집 차고를 막게 됩니다. 그 남편분 언제 오실라나? 제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고 비도 많이 오는데 어디 가가지고 차를 세워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함부로 남의 차 문을 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잘 통과할 수 있게 세웠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이. 앞에 차가 지금은 뭐가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세울 때 애초에 잘 세웠다고요. 뭐예요? 지금 비꼬시는 건가요? 그게 내가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는 차를 아무데나 못 세웁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지금 비 오는데 어쩌라고요? 저는 운전 불가예요. 남편은 언제 올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도로가 사장님 거라는 증거가 있나요? 그 옛날 동네 집이라서 다들 자기 집 앞에다 세우잖아요. 그 우리 집 대문 앞인데 내가 당신네 집 앞에 차 세우면 기분 좋겠어요. 뭔 증거를 찾고 그럽니까? 아무리 옛날 동네 집이라도 지금이 옛날 아니잖아요. 저희는요. 차를 아무데나 세워도 그런 감정 없는데요. 왜 오바하세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른 차가 세워져 있으면 그냥 늦었다 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시든가. 이 늦은 시간에 전화까지 하면서 차를 빼달라고 하신 분은 나는 살면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크를 해서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주차가 돼 있는 거 아닐까요? 개념 없어요? 차 문을 열어볼 게 아니라 노크에서 열렸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 옆집에 아저씨 올까 싶어서 대문 앞 차 안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남편 오는 대로 빼달라고 하세요. 아니 남편이 와도 못 봬요. 사장님. 술 약속한 거라고요. 안 올 거야. 어이 그렇게 마음 쓰면 정말 야속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요? 지금 비꼬시는 거 맞죠? 먼저 마음 좋게 쓰신 거는 사장님 쪽 같은데요. 집 대문 앞이니 세우지 말라는 법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차고지가 없나 본데. 그래요. 집은 사장님 꺼겠지만 그 앞에 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단톡에 올린 겁니다. 힙합맨이 이 여자예요. 진짜 개 짜증나는데 이거 어쩌지? 춤 안 췄어? 개봐야. 아니 급한 건 알겠는데. 아니지. 급한 것도 아니지 않나? 이 정도 시간이면 다른 데 찾아볼 것이지. 왜 전화하고 문자 질이야? 그렇지. 미쳤다고 계속 전화를 질을 해? 아유 상대방이 만삭이라고 이야기하면 나 같으면 다른 데 가서 주차를 했겠다. 참 할 짓 없네 그 사람. 전화 건 거 진짜 졸라빡치네. 왜 비꼬는 거야 짜증나게. 그래 비꼬는데 이거 어쩌지? 어쩌면 좋을까? 야 뭐 나도 좀 대응해가지고 이 아저씨 비꼴 거 없냐? 그냥 개인 택시고 나발이고 저거 다 핑계고 지 집 대문 앞에 세우고 싶은 거지 뭐. 그래 그 짓거리나 하니까 택시나 하는 거지. 해주자. 도로가 칠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도로공사 대초세요? 택시기사 싸잡아 욕먹이는 거 너무하네? 뭐 이러고 놀고 있답니다. 댓글 1번.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가 지금 만삭이라서 밖에 못 나간다는 거지. 아니 만삭인 거랑 못 나가는 거랑 뭔 상관이야? 어? 왜 못 나가? 만약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뭐 면허가 없어서 못 나가든지 못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만삭인데 사실은 위험한 상태라 의사가 무조건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만 했다. 이런 특별 상황도 아니고. 만약 그런 거였다면 지가 말을 했겠죠? 진짜 미친 거 같네. 아니 소름도다. 내 댓글. 아니 나는 그런 상황이라 해도 이거 이해 안 돼요. 잠깐 나가가지고 차 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헐. 2번. 맞아요. 나도 그랬고 우리 언니도 그랬고. 만삭 때 시트 뒤로 젖히고 운전 잘하고 다녔어.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차도 마찬가지 바로 빼야지. 미친 거야? 아니면 개념을 양수에 쳐박았나? 도대체 임신이랑 아이 핑계로 얼마나 돼지처럼 쳐먹고 살을 뒤로뒤로 찌워서 못 움직이길래 차 하나 못 빼냐고 그래. 말도 안 돼요. 2번. 연락이 아내한테 갔다는 걸 보니까 그 차에 남편이 아닌 여자 연락처를 남겨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뭐야? 이 여자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 맞잖아요. 운전 못하는 가족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은 없잖아. 아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불법 주장차 신고로 과태료 받는다 하면 바로 튀어나갈 거면서. 어디에 있던 그지 같은 핑계를 떼고 있는 거야. 아우 추하다 추해. 3번. 마누라가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힘든 만삭인데 술차 마시러 나간 남편놈도 정상은 아니죠. 역시 끼리끼리구만? 과학이야. 4번. 와 미친. 보자마자 육성으로 쌍욕이 튀어나오니. 아니 도대체 부모한테 뭘 보고 배우면 자라야 인간이 졌던 그지 같은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걸까? 저런 것들이 애를 낳아 키우니까 개 망나니가 나오는 거야. 인성 그지 같은 것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네. 단체로 신한 염전에 쳐넣어버리고 싶다. 5번. 아니 아무리 봐도 상대방은 비꼰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게 비꼬는 걸로 들리는 건 도대체 뭐야? 귀가 꼬인 건가? 내 댓글. 저건 귀가 아니라 뇌가 꼬인 거죠.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 6번. 개인 차고지 만들 돈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대문 앞에다 개념 없이 주차를 하는 게 감히 남의 취급을 비하하고 있네. 딱 봐도 수준 오지게 낮은 애들 모임으로 보이는데 쓰니 괜히 같이 어울려다니다 같은 수준으로 취급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얼른 탈출해 나오세요. 거기 있어봤자 딱히 이득 볼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뭐하러 있어? 나와 얼른. 여초집단은 바로 이런 게 문제죠.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저 지들 감정과 그리고 공감, 유대감이 훨씬 더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하는 애들 귀가 더 사나가지고 막 나대고 그래. 까이까이까이. 대제까이. 오우. 이렇게 센 댓글에 반대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하구만. 같은 여자들도 개념 없는 짓으로 애 엄마들 욕먹이는 저런 부류들은 확실히 싫어하는 게 맞구나. 까이까이까이. 8반. 아니. 남의 집 앞에 있는 주차 안 하는 거. 이거 국룰 아니야? 9반. 저런 게 다 결국 애 엄마들 그리고 애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행동인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또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노키즈존이라는 것도 생기고. 꽁충이란 말도 생기고. 게다가 애들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생겼을 거고. 또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는 부모를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결국 자기 자식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겨우 이런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게 참 한탄스럽네. 10번.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인간이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주차를 하냐. 진짜 양심 개 터졌구만. 법 떠나서 도의적으로 남의 집 앞에 대문 앞에 특히 대문 앞에 차 안 되는 건 국룰인데 얼마 전에 저희도 그걸 한 번 당했거든요. 저희 집은 대문 앞에 아예 저희 땅 주차라인이 하나 끌어져 있습니다. 그 위로 길이 지나가요. 즉 저희 주차라인 안에 차를 대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또 저희 땅이고. 아내가 밖에 일을 보고 왔는데 누가 우리 집 차고. 한마디로 우리 차고예요. 차고에 차를 대놓고 전화를 한 번.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참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